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금화신당입니다. 개물년을 마무리 잘 하시고 값진 년, 새로운 해운으로, 기운으로 모두들 활기차게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운세를 보려고 손님들이 이야기 들어오시면서 제가 손님을 보는데 대부분 이제 새해가 되다 보니까 다들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제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를 아마 다니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들 하시는 말씀들이 명이 짧다, 단명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신다고 저한테도 오셔가지고 그게 대체 뭐냐고 한번 물어보시길래 저도 오늘은 단명이 뭘까? 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단명이 뭘까요? 명이 짧다는 것을 얘기하겠죠? 내 명대로 살 수 없는 사주팔자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이 아마도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이런 데를 다니셨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명이 없으니까 명 좀 빌어줘라 명딸이라도 올려서 많이 빌어서 오래오래 정말 빌어줘야 그 명을 이어서 살 수 있다고 아마 우리 부모님들도 다 들으셨을 텐데 아니면은 왜 부모 사주에 부모가 둘이 되든지 아빠가 둘이 되든지 엄마가 둘이 되든지 되어서 명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사주를 가졌든지 안 그러면 진짜 어렸을 때 죽을 고비를 한 번쯤은 넘겨야 명을 이어간다고들 많이들 들으셨잖아요. 지금은 100세 시대다 보니까 단명이라는 게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옛날처럼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옛날에는 보통 단명을 하신다 하면 40, 50대가 돼서 하시지만 지금은 70, 70 정도가 돼야 진짜 일찍 돌아가셨다. 단명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100세 시대에는 의술이 좋잖아요. 의술이 좋아가지고 병원에 가면 다 나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거랑은 다르게 단명은 단명을 때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수술을 해서 수술을 해서 명을 때우는 경우도 있고 칼을 데모를 해서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전신수술을 하면 마취, 전신마취 많이 하면 진짜 명이 준다. 한 10년은 정말 우리가 명이 단축된다. 이런 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명을 때운다고 합니다. 단명을 가진 사주가 뭐 따로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제가 제 기준으로 볼 때는 일자로 보게 되면 초아룻날 태어나신 분 초아룻날 태어나신 분 보름날에 태어나신 분 저도 물론 보름날에 태어났지만 저도 뭐 그런 사주를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또 18일, 24일, 그문날에 태어나신 이런 분들은 단명의 기운을 끼고 있기 때문에 많이 빌어줘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저도 하고는 있습니다. 쉽게 말을 하면 명이 짧으니까 명이 짧으니까 돈이 들어와도 몸을 치는 것이고 내가 명을 이어가려고 하니까 돈도 다 없어지고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왜 아침에 식사를 잘 하시고 출근길에 갑자기 차 안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이야기를 저도 듣고 주위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니면 집에 돌아오시다가 술 한잔 드시고 한잔 드시고 한잔 드시고 오수님 길에 발 삐끗해서 잘못해서 넘어져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죠. 이런 분들이 단명을 할 수밖에 없는 사주들은 바꿀 수는 없어요. 사실은 바꿀 수는 없지만 이런 분들은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 자식이 그렇다. 내 아들이 그렇다. 내 딸이 그렇다. 내 남편이 명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들으신다면 선생님들을 통해가지고 방법은 다 있잖아요. 선생님들을 통해서 그 명을 어떻게 이어갈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단명사주를 피해갈 수 있을까요? 라는 게 대부분 다들 궁금해하시니까 선생님들을 찾아가셔가지고 아니면 저를 찾아오셔도 괜찮고 우리 같은 선생님들을 만나야지만 사실은 명을 이어갈 수는 있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산다 한들 모르고 사시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는 알아서 다 설명을 해드리고 또 그만큼 책임을 지고 기도를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선생님을 찾아오셔가지고 명을 이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처방도 받으시고 비방도 받으시고 방법도 찾으셔서 단명의 기운을 눌러서 명을 명을 수명장수할 수 있도록 저는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아신당이었습니다.